찬소리가 일곱 번째 생일 됐다 천농 떨어진다 너 먹을 건가? 못 먹는다 이거 케이크 아니야, 먹을 수 있어. 천농 떨어진다라고 나 또 저기 가운데로 봐봐 형들이 이쪽으로 나 아플래 카메라 잘 나오고 이쪽으로 저 가운데로 가 거기 앉아 그래 노래 부르고, 노래 부르고, 찬소리 물감고, 소원 부르고, 그리고 끄는 거야 소원 안 배우고 싶은데 속으로, 속으로, 마음속으로 노래 부른다 하나, 둘,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알았어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찬소리 생일 축하합니다 잘했어 울어 어우, 추웠다 잘했어 잘했어 박수 아이고, 이제 뱃살이고 일곱살이 봐 일곱살이 봐 일곱살이 내가, 내가 복축할 거야 그럼 저쪽으로 천장으로 향했어 그렇지? 아니, 사람한테 하면 안 돼 응 잘했어 볼륨 표정 때려야 돼 자, 이제 앉아서 케이크 해 다 쓰레기다 이게 뭐야? 뭐事? 아니, 달리 참 Hilfe nóiamericana 저희 hug 천장 kim 이거 really 산에 생일 넌 신이 또 만져래? 또 만져래? 어휴, 이거 왜? 아, 오늘 자손이 살게 되겠구나. 나 안 자가는거야 아휴 아휴 좀 위에다 위에다 엄마, 불 잠깐만 꺼지면 사진 좀 해줄게 아휴 됐어 감사합니다 2 1 2 2 2 2 2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